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주전 3세기경 주전 3세기 주전 주후 구분하시죠 예수님 오기 전 주전 주전 3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전 6세기경 587년에 멸망당해서 저기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버려 온 세상 가운데 애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난 뒤에 몇백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본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흩어져서 몇백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태어나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앙은 전수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 애들이 막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유대인들이 애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아기도 많이 낳고 사람 숫자가 많은데 유대인들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한례도 받고 그리고 정결법도 특이하고 음식법도 특이하고 얘네들이 또 폐쇄적 유일신 신앙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니까 이 헬라 시대 때 주전 3세기경에는 헬라 제국시대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포털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관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시도합니다 그게 70인경이에요 70인경 LXX라는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헬라 성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경이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헬라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200만 명이나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양가감정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합니다 왜 무시하냐 하면 걔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할래 이 할래를 생식기를 자르고 이런 거는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질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부 이런 거 순대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이런 거 우습게 여기 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을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윤리적이었고 가정적이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윤리적인 부분이 헬라인들과 완전히 구분이 됐는데 헬라인들은 자유, 인본주의적인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적 개념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미신적이었고 주술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헬레니즘의 퇴폐적인 문화에 환매를 느낀 많은 헬라인들이 고등종교처럼 느껴졌던 유대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한 이방, 경건한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유대교를 좋아해서 입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게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예술의 시대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고넬료라든지 아니면 루디아라든지 아니면 오늘 지금 비시디아 안두옥에서 나타난 경건한 이방인들이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어디로 갔냐 하면 회당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회당을 들어가면 제일 센터에 모세오경 토라가 얹혀져 있는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라삐들이 앉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왜 저 뒤에 앉아 있냐면 걔네들은 유대교회계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은 아닌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한려도 받아야 되고 음식부터 지켜야 되고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걔네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회당 예배 안에서는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있었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늘 전략적으로 어딜 찾아가냐 하면 보금전도를 떠날 때 회당을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상상해보세요 바울이 가서 율법서를 딱 펼쳐놓고 말씀을 막 전파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율법 다 필요 없고 한례 다 필요 없고 절기 집행 다 필요 없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한 증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다 필요 없이 누구나가 다 성령 받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외치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큰둥한데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한례도 받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와 만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어느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경건한 이방들이 많이 몰려있는 회당을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걸 시기를 하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회당 예배 참여할 수 있는 대신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원이 이제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자기 한 대를 안 거고 이제 귀 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